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장마가 또 중부지방에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 일부 지역도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참 그런 뉴스 접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셨으리라 믿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플수박을 첫 수확을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편말을 제가 달아놓은 게 보이시죠? 6월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 5일자 수박이 오늘부로 정확히 35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수박은 여기 편말이 또 있죠? 여기는 6월 6일날 수정이 된 애플수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제가 들어보이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보이시죠? 이 속에 저 애플수박이 지금 6월 5일 수정된 35일차 수박이고 이건 지금 34일차 수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뒤로도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이거는 지금 아직 좀 시간이 덜 돼서 지금 한 30일차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4일차와 35일차 이 수박 두 통을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물마기 작업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린 적 있죠? 이런 물마기 작업을 해서 낙과라든지 열과라든지 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이라면 그 영상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물마기 작업 하셔서 피해를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좀 중간에 저 위로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달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열매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사고였냐면 촬영을 하다가 추비 영상을 찍는 그 중간에 추비를 한번 하고 다시 재촬영을 하고 반복해가면서 찍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많은 경우엔 30, 40차례 찍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추비를 했으면 다시 촬영을 할 때 그 추비 한 걸 다시 빼내고 이렇게 추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두세 차례 반복해서 추비가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과잉 추비가 되는 바람에 애플수박이 중간 부분에 생리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매들이 달리지 못하고 꽃도 잘 안 피고 열매가 달리는 족족 다 썩어 떨어지고 그런 사고가 좀 있어서 중간 부분에는 지금 결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 후반부터 다시 이제 새 줄기를 받아서 새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위에 이제 지금 열매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아들 줄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 줄기 끝부분이 막 노랗게 변하면서 그 비료 과잉으로 인해서 노랗게 타면서 말라 죽는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다가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요 아들 줄기를 과감히 순지르기를 하십시오. 그거 놔둬봐야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올라오는 손자 줄기 하나만 받아서 다시 연장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 위로 다시 지금 자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다시 열매를 다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혹시라도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응급조치 사항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개를 오늘 수확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35일차 수박의 내부는 어느 정도 숙성이 돼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있는 지역은 비가 긴 시간 오거나 아니면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당도도 지금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비가 오긴 했는데 이렇게 물막이 작업을 해서 많은 비가 들어가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 위에 달린 것들은 40일차까지 한번 지켜보다가 그것들도 내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 35일차, 34일차 수박을 수확해서 집에 갖고 가서 잘라서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네, 34일차 수박입니다. 지금 원래대로라면, 원래 이제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만 자랍니다. 근데 이제 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큰 형태로 나오죠. 근데 이것도 노지 수박치고는요. 큰 게 아니에요. 노지에플 수박은 지금 저쪽에 35일차, 저건 좀 더 커요.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게 35일차입니다.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35일차가 훨씬 크죠? 이게 34일차, 35일차인데 날짜수에 의한 크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저 영양이 좀 더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물이 좀 더 들어갔다거나 그런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저울로 좀 이따 달아서 무게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크기, 내부 상태 다 확인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내부에서 한번 잘라보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두 통의 수박을 무게부터 한번 35일차 수박 무게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2.3kg가 나오네요. 다음이 34일차 수박입니다. 네, 100g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크기는 제법 차이가 났는데 무게는 거의 차이가 100g 정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자, 다음은 속상태를 드디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4일차부터 한번 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비는 것은 숙성기를 조금 지나서 아마 31차 정도 수확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조금 과숙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속 내부는 잘 익었습니다. 다시 35일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5일차 수박입니다. 네, 역시 약간 과숙이 됐어요. 아마 작년 장마에 비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 비가 많지 않은 그 탓인 것 같아요. 아마 31차 정도에 수확을 했으면 이런 속이 비는 현상이 없었을 텐데 뭐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아주 당도도 잘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조금만 잘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원래 좀 시원하게 먹어야 더 맛이 좋은데 한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구가 아주 좋네요.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40일차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0일차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흐린 날이 많거나 그랬으면 35일 그렇지 않으면 30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박, 수확을 완료하고 내부 상태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확 무사히 잘 하셔서 맛있는 수박, 수확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수확 응원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